박경씨가 부르는 롤리나잇 한번 박수로 청해드릴까요? 오빠 나 이거 해야 돼? 박은규씨가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는 이 순간 떠난 줄 알면서도 그 자꾸 떠오르는 너 왜 난 그때 날 떠났을까 너무 힘이 든다던 그게 이유라면 이 일선이지만 나는 알 수 없는가 롤리나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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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내던 그 모습이 남았다 롤리나잇 롤리나잇 기억 속에 남은 모습을 지금 너 그리운걸 이거 해야 돼? 지금 너 그리운걸 다행히 롤리나잇 롤리